오늘 이렇게 성가대회에 너무 사랑스럽네요 정말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날 사랑하심 하는 것처럼 아니 저는 지난주 오늘 너무 놀랐어요 우리 승리도 그렇고 형규도 그렇고 우리는 원래 민영이가 아니면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오늘 빛나랑 세연이랑 세연이랑 너무 행복하게 찬양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렐마트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진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나의 기도를 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렐넌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수 준비됐나요? 환경책 자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우리 성가대 우리 선생님들 전체 다 사주셔야 됩니다 성가대 오후 예배 성가대 다음주 유초소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순아 선생님 오늘 우리 성가대하는 친구들 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셨죠? 성가대하는 친구들 마신 거 먹으세요 우리 렐넌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너무 잘해요 진짜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줌훈련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해요? 질문 안 해도 돼요? 월 화 수 목 토 일 이렇게 합니다 9시에 근데 9시에 안 들어와 전부 다 9시 10분에 들어와 9시 10분에 들어와요 그래서 9시 10분까지 기다릴게요 그래서 9시에 일단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여튼 저기 뭐야 오늘 형민이가 안 왔네 하여튼 유영민 젤리직 들어와 있는데 자꾸 동생까지 들어와요 거기는 유년부 훈련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렐넌트들 줌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토요일날 우리가 여기서 산업 전도하기 핵심 메시지 듣고 점심 먹고 이렇게 딱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데 한 명밖에 안 와 오벌트하고 신순아 선생님 지금 몇 주째 데이트하고 있어요 둘이 지금 오 자 그래서 토요일날 어쨌든 지금 둘이 자꾸 둘만 나와 지금 둘 나오고 뭐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자 뭐 이렇게 우리 렐넌트들 함께 모여서 강요하진 않아요 막 해 이렇게 하지 않아 막 호흡해 기도해 이렇게 안 해 나도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어요? 설날 잘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콜린 이제 너의 이름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콜린 재호 선생님 계속 얘기하도록 전도사님 콜린이 콜린 자 우리가 어 소론에서 먼저 볼 것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며요 하나님의 것이 뭐냐 사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토요일날 핵심 장소를 돌고 있잖아요 어제는 이제 마산 갔다 오는데 서울도 가고 뭐 마산도 가고 다음 주 안양동부 교회고 이렇게 많이 돌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느끼는 게 뭐냐면 느끼는 게 뭐냐면 딱 교회 가면 그 교회 분위기와 색깔이 느껴져요 진짜 아 여기는 아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뭘 몰라요 혼자 느끼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대구 하나교회 오면 메시지 하기도 그렇고 이 모든 직원들도 그렇고 2, 3, 7 직원들도 그렇고 너무 편안하고 좋대요 근데 제가 우리 단임 목사를 보면서도 내가 사람이니까 나도 느낄 수 있잖아요 느껴져요 뭐 얼마나 느껴지냐면 아 하나님의 것이 진짜 있구나 수성교 전사님도 느낄 거예요 나랑 똑같이 수성교 전사님이랑 있어도 항상 느껴져요 저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알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보금을 아는 것과 그 보금을 완전 보금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달라요 진짜 보금을 누리면서 살아가냐는 거야 늘 보금을 들어 늘 교회에서 보금을 들어 근데 전사님 어제 딱 메시지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굉장히 율법이 센 사람이구나 전사님은 굉장히 자유롭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신한테는 굉장히 보금이야 괜찮아 다은아 내일 해도 돼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짧은 치마 해봐도 괜찮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더라고 내가 율법이 약간 이상한 그런 정신병에 걸려있더라고요 빨리 그 틀을 깨야 됩니다 정말로 빨리 하나님 교회 1만 성도 말이 1만 성도 아 뭐 우리 애 그거 안 해주고 뭐 이거 이거 해서 이거 하나 해서 섭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만 성도 못 가요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소년부에 못 와요 사람들이 굉장히 와도 불편해 예를 들어서 TCK들이 왔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가르치면 애들 불편해서 못 와요 어려워서 막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소년부을 때 하나도 조심 안 해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편해야 되잖아 뭐 찬양도 우리가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레몬트들이 뭐든지 하고 막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보금 아니에요 완전 보금 그게 내 삶에 적용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레몬트들에게 뭐 얘기해야 돼요 애가 좀 싸가지가 없다 야 니 그렇게 해서 못 될게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밖에 나와서 들으면 돼 그 아이에게 완전 보금인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돼요 그 아이가 그 그리스도에 감동받으면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어쩌면 굉장히 다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김지종 목사님이 좋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은아 단임 목사님은 진짜 니 장점만 보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마다 얼마나 안 되는 것들이 많겠어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추석만 준 선생님 너무 답답해 진짜 미칠 것 같아 저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오발도 보면 속 터져요 신수연쌤 보면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가 여기 얹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기준이고 내가 빠르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왜 저렇게 빠르노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 조사님 어쨌든 이게 사람마다 장난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보금으로 도와주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 조빛나가 먹는 걸 좋아한다 많이 먹어 조빛나 나도 어렸을 때 사진 나중에 보여줄게 똥똥했어 진짜 이랬어요 똥똥했어 싹 다 빠져요 예뻐져 알았어 자 그래서 잘 먹는 걸 좋아하는데 쟤 왜 맨날 닭다리만 먹어 닭다리만 있는 거 치킨 시켜서 주면 돼 그럼 닭다리만 있는 거 팔더라고요 그런 거 시켜서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데 늘 막 안 되는 거 얘기해서 막 찝어가지고 얘기하고 그거 그릇이에요 나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가 어제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 정신병이에요 저거 제 율법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틀렸어요 보검이 30년 동안 어제도 유목사님 30년 동안 보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존사님도 그래요 니네 화장실을 들어가라 그러니 보면 이해 안 돼 예배 시간 화장실을 가 이 자식들 화장실 못 가게 해야겠다 이런 게 근데 그런 거 진짜 자잘구리한 그런 거 진짜 보검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 뭐냐 결론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1, 1, 3, 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충만한 비밀로 이걸로만 살면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자꾸 남이 미운 거야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보검이 안 되니까 남이 믿고 남이 안 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왜 말씀이 없으니까 틀렸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말한다고 해서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 참 이게 뭔가 이 완전 보검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는 게 우리 목사님 보면 아 저렇게 사람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게 말 안 해요 잘못됐다고 말 안 해요 그냥 기다려줘요 여기 틀린 사람이었다 반대되는 사람이었다 잘못된 사람이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안 기다려주면 지금 세계교회가 다 안 기다려준다 그러잖아 근데 절은 기다려줘 보면 스님들은 예 말도 느려 안 기다려주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 1만성도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불편해 어려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보금으로 살아야 돼요 보금으로 보금으로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금으로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전도자거든 하나님이 주신 빛만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돼 나의 눈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 모든 것들을 걷고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그 보금의 기준으로만 가면 돼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꾸세요 기도에서 응답 받아서 저건 왜 저렇게 하는지 최다은 동사님은 왜 저렇게 막 옷을 막 그러면 옷을 사주세요 한번 입을게 그거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상한 짓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뭘 주셔 회복할 수 있는 보금을 주시는 거야 보금은 이런 거야 누군가를 정지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보금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야 솔직히 존사님은 솔직히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존사님 엄마는 이제 알지만 존사님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뭐야 사람들이 죽는 꿈을 많이 꿨어요 사람들이 죽는 꿈이 있잖아 말씀을 듣고 자도 사람들이 내 꿈에서 막 죽어 어떻게 죽는지까지 새색에 나와 그러면 그 다음날에 그 사람들이 진짜 죽나 안 죽어 모르는 사람들이 내 꿈에서 자꾸 죽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어제도 내 꿈에서 몇 명이 죽었어 아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생생하게 사람들이 내 꿈에서 죽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한테는 문제 안 돼요 사람들이 내 꿈에서 죽든지 살든지 왜 나는 이미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이 보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꿈에서 사람이 죽든지 내 눈앞에 좀비가 나타나든지 문제 안 돼 요새 그 뭐야 드라마 보니까 지금 우리 학교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 18세 이상인데 이 자식들이 그거를 누가 보자고 해가지고 봤어 보니까 그 자꾸 좀비가 크각 이거 밖에 생각 안 나 좀비는 어떻게 알아 18세인데 그거 크각 크각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이걸 보는데 이 극한 상황에 차니까 서로를 다 죽이는 거예요 친구 이런 거 없어 김세현 조빛나 친한데 친구 때려보고 그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존사림 어렸을 때는 그런 드라마가 유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런 드라마도 안 나왔지만 근데 요즘은 그게 문화예요 전 세계가 완전 열광해 고딩 좀비에 너 물로 갈까 완전 열광해 서로를 막 잡아 죽이고 사람들이 그런 거 열광한다니까 그 시대에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완전 어지러워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좀 있고 우리가 좀 준비되어 있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에 필요한 이 시대에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라는 우리를 데리고 딱 그리스도의 복음만 주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막말로 농공의 청년 선생님들 자꾸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기 돈 내서 돈 많은 줄 알았어 나는 돈 없어 없더라고요 저기 뭐야 옷도 안 사 입어 제 옷 몇 개 줬습니다 근데 저런 데 막 모아가지고 막 저 옷 농공한다고 미련해 보여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잘 근데 그 TCK가 많은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저 현장에서 이뤄나가는 거예요 방주를 쌓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게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봐봐 추레우키 3장 1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노예 됐다 이제 나와서 지쳤어 힘들어 그럼 뭐라 그래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무슨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의 언약만 회복해라 이거야 내가 지금 어렵나요? 힘든가요? 왜 어렵고 힘든 줄 알아요? 내 기준이 너무 세서 그래요 복음의 메시지는 듣는데 나는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내가 왜 어려워? 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왜? 나는 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나 내 삶에서 완전 복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거야 누구 문제야?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복음 전화할 상황이 안 돼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 우리 선생님들 우리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진짜 다락방 운동 때문에 다락방 뛰고 현장에서 미션 지교회 하다가 여기까지 모였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 회복하러 가야 돼요 현장에서 70제자 찾아야 돼요 목숨 걸고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내가 뭐 어떻게 안세훈 군사님 이불 거기 그 월성동에 신월성동에 잘나가는 동네에 그거 왜 있어요? 주변에 복음 운동하라고 아 부담돼요 부담 가져야 돼요 중직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내 돈 내고 랩너트 살리고 내 돈 내고 훈련 받고 준비해야 돼요 여기 추성교 존사님하고 저하고 오발도 선생님하고 신 선생님 신학생이 4명의 지금 오발도 멕시코 오발도 선생님 파송할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상황이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 가지고 도전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내 상황이 하나님은 안되는데 방주 만들어라 피제사들이로 가라 했다니까 진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너트도 마찬가지로 저는 너무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내 삶에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교회 카페 돼있잖아 아월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통해서 내 일을 해가시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너 지금 이쁘게 막 멈차냐 이거 지금 중요해 그거 해 계속 하지만 이거 없으면 죽어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언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완전히 시대가 엉망이 있대 하나님께서 인마누엘의 언양을 주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뭘로? 예수 그리스 복음으로 그걸 내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베드로를 귀하게 보신 딱 한 가지 이유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복음의 언양을 고백했거든 이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내 삶에 날마다 누려지면 돼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뭡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이 뭡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참 복을 많이 전했어요 왜 많이 전했냐면 뭔가 잘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고 이런 게 너무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친구 애기들은 2, 3, 7 어린이집 가요 복음 잘 모르는데 가요 한 명 애기는 배에 있고 한 명은 태어나서 가는데 가야게 돼요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내가 진짜 하나님이나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랩런트들한테 친구 하람아 친구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면 친구에게 전도운동 못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가진 복음 그 빛을 가지고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설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전달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구의 중심의 하나교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교는 뭐 하면 안 된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말하면 안 된다 왜? 일단 담임이 그거 안 하잖아 저는 그걸 보니까 왜 이 마지막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교가 랩런트 운동을 맡았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랩런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왜? 보면 일단 나도 지금 교육자잖아 이것만으로 하나교는 틀이 깨진 거예요 약간 없어 이 교회는 약간 교육자에 대한 기준이 내 같은 사람도 하고 수성교수 같은 사람도 하고 신수영 같은 애가 신학생이고 멕시코 사람 와있고 진짜 우리 준비해야 돼요 뭘 일만성도를 향해서 가자 우리가 사람 수를 채우자 이거 아니거든요 콜린 지금 콜린 화장실 가지 마라 했는데 갔다 왔어 지금 이렇게 진짜 우리가 완전 복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사람에 대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고 사람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일에 대한 위기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기준 요셉처럼 요셉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완전히 감동된 그걸로 형들이 자기 팔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어떻게 형들을 이해해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디발 부인 때문에 감옥 갔잖아 그 감옥의 죄명이 뭐야? 성폭행범이야 거의 얘 얼마나 치욕스러워 어떻게 해야 돼? 총리가 됐으니까 죽여야 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상황과 위기가 생겼다 사람의 일과 갈등이 생겼다 라고 했었을 때에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알아 내가 일단 먼저 알게 돼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늘 그 안에서 막 싸우죠 그 영화 보면 지금 우리는 보면 좀비도 늘 싸워 착한 착한 사람이었던 본능과 해! 이거랑 싸워 계속 근데 결국 이게 나와 진짜 내 DNA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는 순간 내 DNA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살 수밖에 없는 언약 제대로 붙잡으세요 절대 우리의 기준은 없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어제 말씀드리면서 선거 전사님께도 얘기했어요 오빠 난 정신병자다 굉장히 내가 율법이 센 사람이구나 난 이제 이거 없다 왜? 우리는 사람을 살려 세상 살려야 되니까 요셉처럼 그런 거 있으면 사람 못 살려요 이 사람 살리고 저 사람 안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을 핑계대고 진리를 핑계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이네 저건 아닌 거 아니야? 복음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복음에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수준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가려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절대 내 것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제가 사위 보고 며느리 볼 때도 볼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떠고 이게 그런데 아니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려요 진짜 내 자녀가 살길 원한다면 복음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그게 그 아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사는 길이야 진짜야 우리 랩런트들 알겠어요? 마음대로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하나님의 언약 진짜 복음이 내 삶을 완전히 이끌어간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틀린 사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사람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건 뭐야? 구원을 주셨어요 어떤 구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일단 신분과 신분 자체가 다르잖아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삶이야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세 번째 지금까지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살았는데 사도인의 일전 발전 오직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데 왜 어렵냐면 내가 살고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눈으로 보니까 자꾸 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것만 회복하면 돼 근원적인 것 네 번째 뭐냐 갈라디아선 2장 20절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뭐냐 복음을 누리는 나의 삶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24시 24시 우리의 시간 24시 이것만 하면 돼 일단은 소년분은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부장 장로님이신 일단 김은우 장로님이 솔직히 저분 은행에서 높은 직급의 그거야 저분이 밑에 얼마 직원들이 많겠어요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전조사님 진짜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 근데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 전조사님 아 전조사님 그리고 우리가 얘기 우리가 메시지 하는데 막 써 우리가 뭐라고 아 전화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거든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코로나 오미크론 막 삼망면 돌파 하면서 막 지금 계속 돌파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것을 24시 누리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어렵다 지금 내가 어렵다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진짜 나의 기도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아니 초등부 때도 하고 그 뭐야 유년부 때도 하고 초등부 때도 하고 소년부 때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진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된다 일단은 어렵다 왜 내가 가는 길에는 늘 문제와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럼 내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누릴 수가 없어 그냥 문제 쳐지면 아 왜 나한테 이런 일 아 왜 나 힘들어 이렇게 시작되는데 늘 나쁜 것 쪽으로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내 운명처럼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스템 준비되어 있다면 다니엘 봐봐 포로로 끌려갔잖아 근데 딱 문제와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기회 그 시대와 그 나라의 문화를 바꿀 하나님의 타임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가 없다 그냥 문제는 문제야 문제야 우리 랩런트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아이고 가는 곳마다 누리는 나의 기도 시스템 있나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줌 해서 치킨 받고 이런 거 중요한데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랩런트야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 정말 이 시대가 황폐해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둔 마지막 한 사람 복음 가진 자 민영아 민영이가 중국에 가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건을 복음으로 딱 답을 낼 수 있는 상태로 중국에 가잖아 모든 사람 살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고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세계복음화라는 다른 답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는 사람은 문제가 생긴 뭐냐 복음을 남기는 거야 두 번째 우리의 전도 시스템 이제 진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진짜 다락방 운동 회복해야 돼요 사람 살려야 돼 다락방 운동이 뭐야 사람 살리는 거야 현장에서 복음 운동 하는 거잖아 우리 청년 다락보기 여기 청년 선생님들 다락방 띄워야 돼요 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솔직히 전하기 힘들잖아 복음 전해야 돼 왜 복음으로 그 현장 살려야 돼 진짜 저기 우리 선생님들 다락방 운동 저 농공 현장 가서 다락방 운동 진짜 보세요 한 번 보셔도 돼 저거 저런 게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 내 돈 내고 랩런트 살리고 내 돈 내고 지옥 살리고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로 친구한테 떡볶이 사줄게 요새 떡볶이 얼마야 조빛나 요새 떡볶이 얼마야 떡볶이 안 먹어 어 먹어 먹는답니다 얼마야 떡볶이 몰라 알았어 엄마한테 용돈 달라 해서 또 친구도 떡볶이 사주고 그 다락방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그 전도 시스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연이 알겠어 전다다니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아니야 지금 지금 엄마한테 엄마 돈 줘 해서 친구들 데려가 집에 그러면 친구들 모아갖고 날 불러 복음 전하고 그럼 닌 뭐해 닌 돈 써 엄마한테 받은 용돈 친구들 피자 치킨 사 알겠어요 복음 운동 해야 돼요 해봐야 돼 그래야지 현장 가서 어딜 가도 살릴 수 있어 진짜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전도 시스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저 교회에 친구 없는데요 네 친구 다 될 거 와 그럼 네 왕국이야 집이 멀리 있다 멀리서 팀 해갖고 해요 하세요 세연이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고 니네 어제 썰매장 가서 썰매장 가서 함께 복음도 전하고 진짜 우리 선생님들 다락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복음 운동 안 해보니까 복음 운동 안 해보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현장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거야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없어 저도 저도 합니다 저도 할 겁니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진짜 현장에서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22절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친구한테는 기회요 어떤 기회? 그 세상과 그 나라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요 4명의 왕을 살린다니까 불가능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야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에겐 왜 안 되냐 내가 이거에 관심 없으니까 내 복음 누리는데 관심 없고 24시 관심 없으니까 내 24시 뭐 하는데 에스터 4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이 복음 운동 하는데 이 에스터한테 어떻게 누가 붙어 하만 인마가 복음 전하는데 막 방해해 하나님이 죽인다 이 하만 하나님이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현장에다 모든 시스템을 누구 위주로 전도자 위주로 깔아가요 난 뭐 하면 돼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24시 속에 있으면 이 시스템 쉽게 말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 준비되면 현장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게 내 산업과 내 모든 것들이 사는 길이에요 이거에서 응답 받아서 진짜 우리 선생님들의 경제로 우리 목사님 돕고 우리 우발도 선생님 도와주고 여기에 추석을 주는 사람 다른 짓 하는 사람들 없어 이 사람들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완전 서포트 해주고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중직자 전도자로 자라나는데 이거 준비해서 장로 되자마자 이미 되기 전에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나는 현장 성교사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평일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현장 성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 명만 알아들어도 된다 소년부에 마지막으로 치유 시스템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 어려운데 뭐가 안 되고 자꾸 뭔가를 찾아다니고 안 찾으러 다녀도 되는데 이거 안에 이거 복음 이거 다 있는데 여기 안에 저도 옛날에 많이 찾아다녀서 찾아다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요 근데 아무리 이 사람한테 말 들으면 될까 이거 들으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인 복음이 내 것으로 누려지면 돼 그것만 집중하면 돼 하면 다 돼 진짜 제가 증인이에요 거기서는 얼마나 심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맨날 그 사람이 죽는 꿈을 꿨다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날마다 영화가 펼쳐져 진짜 치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에 누려지면 돼 그래서 한 단어 문장으로 우리 랩넌트에 딱 각인하세요 자 오늘 소년부 메시지 들었다 메시지 들었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복음을 나의 삶에서 매일 누리고 있는가 내한테 스스로 내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내가 살면서 매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진짜 내가 매일 살면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이 성경구절 써놓고 기도하고 집중할 것 같아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랩넌트들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24시의 기도 시스템 내 것이 되면 전도 시스템 현장에 영적 작품을 남기는 아우스의 축복을 누릴 수 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치유될 수 밖에 없어 왜?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복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보이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한데 성격은 안 바뀌는데 하나님 그거 그대로 쓰세요 저기 저기 뭐야 농공에 저거 하는 저 김지현 선생님이 못됐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해야겠다 저기 뭐야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잘 나갔어 그래서 무섭고 이런 사람이었거든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런 사람인데 아직도 그래 아직도 말도 잘하고 잘 싸우고 이런 스타일이야 그게 잘못됐나? 그거 그대로 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아가지고 일하는 거야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24시 시스템에 있으면 영적 현장에 작품을 남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패스님 받아요 그대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눈이에요 눈 어제 김진국 선생님이 썰매장 갔다 와서 전 선생님 썰매장 이번 주에 갑니다 연락 오셨더라고 썰매장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놀러갔더라고요 아 참 감사하다 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아니 뭐 우리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이것도 현장에서도 이거 하고 현장에서 왜 이래요? 랩런트 키우기 위해서 교회 랩런트들 살리기 위해서 아이고 부담되고 부담이 아니야 축복이야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야 우리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잖아 우리 이거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눈 모든 것을 보는 눈 어떤 거를 보고 어떤 아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하나님 진짜 저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팀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야 없더라고요 저도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저도 왜 싫은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두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다니까 늘 그냥 내한테 안 해주면 섭섭하고 내 자녀한테 안 해주면 섭섭하고 내한테 맛있는 거 안 주면 섭섭하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것이 뭔지 모르는 거야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저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우리 랩너트들을 진짜 자발적으로 키워내고 우리 랩너트들 진짜 현장에서 복음운동 전도 다 악방 가르치세요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복음전하고 그거 한 거 우리 랩너트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잖아 이 시대에 정말 내가 가진 복음을 이제는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4시 방법은 없어요 뭐 맨날 어렵다 뭐 이것 때문에 어렵고 뭐 그것 때문에 어렵고 뭐 어디 갔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 늘 어려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요샛 봐봐 요샛보다 어려운 사람 있어요? 여기 성폭행범으로 감옥 갔다 온 분 계십니까? 다 그 요샛보다 상황이 좋은데 늘 어렵대 안 어려워요 내 눈이 어려워요 내 눈이 그 사람을 이해 못하고 어려운 거야 왜? 하나님의 것인 복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늘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보니까 뭐가 어떠네 뭐가 저떠네 다 틀렸어요 누가 틀렸어? 내가 이것만 맞아요 이것만 진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랩너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많이 사용하세요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안 아시겠습니까? 그럼 너는 잘하나? 저는 핵심 듣고 와서도 몇 번씩 두 번 세 번씩 써요 못 알아들어서 안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집중해서 언약 잡고 해야지 다른 거 할 시간은 많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 전혀 안 해 무슨 전도 운동? 말이 안 돼요 우리 랩너트들 진짜 나는 학업을 237 위해서 하는데 물어보면 다 그래 정수해야 공부해야 아니 저 237 뭐 세계보고 다 그래 근데 말씀에 한 번은 집중 안 해 네가 아는 237이 뭐야?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게 해서 하니까 고민하고 막 갈등하는 거야 굉장히 쉬운 건 여기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놓치고 딴 데 갖고 돈 쓰면서 막 학원 다니면서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붙잡으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단임 목사님 강단 말씀도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생명처럼 생명처럼 붙잡고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우리 랩너트들도 하나의 말씀 진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진짜 매주 매일매일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에 증인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쪽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